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팬데믹.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. 형! 형! 형, 나 좀 맞았어! 인류 대표로 뽑힌 여러분이. 우리가 인류 대표로 뽑힌 여러분이. 너 인류 대표로 뽑힌 여러분이. 인류 대표로 뽑힌 여러분. 한번 해보자. 우리를 얼려 죽이는 거예요, 우리가. 야, 미쳤나봐, 미쳤나봐, 진짜! 나 포기 눌러. 맞아, 맞아, 맞아. 내가, 저, 포기해! 죽고 싶어서 진짜 환장했어, 오빠들. 버텨, 버텨, 버텨! 유리야, 돼! 아, 유리야! 그만해! 쏴, 쏴! 야, 이 새끼들아! 나 똥 쌀 것 같아. 죽여 말이야. 저 근데 이게 한 판만 물러주면 안 되겠습니까? 지금 나만 죽어? 너도 죽어. 사장님 잠깐 오시락을 봐요.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! 정신 똑바로 안 차려. 일로 와, 일로 와! 뭐 하는 거야? 나 듣기 싫어. 재밌다. 형, 정신 차려! 이러다 죽는 거야! TV 프로그램에 이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던가?